미국 연방준비제도의 금리나 전망에 힘입어 코스피가 2750선을 돌파했습니다.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오늘 코스피 지수는 전일 대비 2.41% 상승한 2754.86으로 장을 마감했습니다. 코스피가 2750선을 돌파한 건 지난 2022년 이후 약 2년 만입니다. 미 연준의 비둘기파적 메시지, 엔비디아 마이크론 반도체 훈풍, 정부의 밸류업 정책 등의 영향으로 강세를 보였다는 분석이 나옵니다. 코스닥 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1.44% 오른 904.29로 장을 마쳤습니다.